우리 바다를 지키는 건 해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동쪽 끝 울릉도 독도를 지키는 과학자들이 있는데요. 바로 울릉도 독도 해양과학기지 대원들입니다. 오늘 탐구인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 독도 해양과학기지 임장근 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 독도 해양과학기지. 이름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2005년도에 일본의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 제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도 해양과학기지는 이에 대한 독도 수호 대책 차원에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현재 기지에는 해양정책, 해양환경, 수산생물, 생물생태, 저소생물 등을 전공한 박사급 연구인력 5명과 연구보조인력 그리고 시설관리인력을 포함해서 17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주로 울릉도 독도 해양생태계 변동 감시와 보존연구 그리고 해양수산자원 육성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우선적으로는 독도 연구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독도의 현장 조사를 포함해서 해양환경 변동, 수중생태계 조사 그리고 해양간축분이나 드론을 띄워서 실시간으로 현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7분께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울릉도 독도 해역을 연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울릉도에 있는 건가요? 독도에 있는 건가요? 울릉도 현포에 있습니다. 울릉도에 일단 이렇게 있고 이쪽을 연구를... 수시로 현장에 마치 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하듯이 수시로 출동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울릉도 독도에 이런 해양기지가 만들어졌나요? 과학적으로 사실은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 한복판에 있는 섬인데 동해의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면서 또 울릉도와 독도는 짚은 수심에 다시 말하면 심에 둘러싸인 섬이라는 지연적 특성 때문에 섬 주변의 칼반한 해양 혼합 현상으로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동해 해양 생태계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도에 해양수안보에서는 동해안 최초로 울릉도 주변 해역을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울릉도의 대표어정인 오징어가 해양 환경 변화로 오역량이 격감하고 있는데 동해 해양수안자원 관리 측면에서도 울릉도 독도의 해양과학기지의 역할과 기능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울릉도 하면 오징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방금 오징어에 줄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울릉도 독도의 해양 생태계 현장은 어떤 상황인지 좀 전해주시죠. 최근에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울릉도와 연안의 약 30% 정도가 갯노금이라는 이른바 바다 사막과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독도 해역의 10년간의 표충수원 상승률이 지난 45년 동안의 동해 평균 상승률의 1.3도시보다 훨씬 더 높은 1.5도시로 나타날 정도로 독도의 수원이 크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러한 바다 사막과 현상이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특히 독도에서는 해조류를 먹이로 하는 성게가 크게 증식해서 바다습이 극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울릉도와 독도의 연안 생태계가 우리나라 다른 해역에 비해서 건강한 편이라 하지만 여름철에 울릉도의 바다 속 수원이 중과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주도의 어리인 자류돔이나 북바리가 울릉도에 이미 정착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갯노금 현상이 계속 확산되고 또 성게 이상 중식 현상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해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바다 사막화가 심각하다 또 성게 이상 증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해나가실 거 아닙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러한 심각한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정확한 현상폐학을 위해서 또 언인금형 연구에 관심을 당연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리적인 특성상 울릉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종합적인 조사연구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저희 기지가 있음으로 해서 현장 밀착형 연구조사가 현재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 기지에서는 실시간으로 해양 간축 부위를 운영하고 수중 생태계 집중 조사 등을 통해서 정확한 현상 파악 및 언인금형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온난화되어 가고 있는 해양에 생물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이 전주기적인 현상인 만큼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감소되는 어적자원의 대체자원으로서 표충 가두리 양식장이나 시메 가두리 양식장 그리고 울릉도에서는 최초로 정치망 시험어장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좀 힘든 길을 오지 않으셨나 생각이 드는데요. 울릉도에서 내륙으로 오는 것도 그렇고 날씨도 저희도 참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괜찮으셨나요, 오시는 길은? 저는 원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바다가 좋아서 한국해양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울릉도에서 어제 나왔는데 흔히 울릉도에서 나오거나 또 울릉도에 가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우선은 한울이 점지해야 되고요. 배표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 배멀미를 3시간 30분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체력을 가져야만이 들어가고 나올 수가 있는데 최근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배평구하기도 어렵고 또 배멀비 부담을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울릉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이나 교육이나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거주 여권도 육지에 비해 크게 낙후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독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강대한 동해 해양 영토를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저를 비롯한 저희 기지 대원들은 과학기술과 애국심으로 독도와 울릉도의 해양 영토 주권을 지키는 파연효다라는 사명감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 해양과학기지 대장직은 대장님께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군요.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 또 대원들이 안에서 사명감, 애국심을 바탕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자부심도 굉장히 강하실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 아까 의료나 교육도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적 관심도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저희 기지가 하는 역할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출고가 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지 운영비를 사실은 경상북도 내지는 울릉군이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기지의 역할에 중요성에 비춰서 국비로 전환이 돼서 국가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보다는 연구인력을 조금 더 늘린다면 독도 현장 연구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현재 낙후된 울릉도의 해양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그야말로 모범적인 그런 해양수산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 기지가 담당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지원들 그리고 관심들이 있어야만 지금 맡으신 역할들을 훌륭히 수행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 독도해양과학기지 임장근 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